네. 네. 시작. 아이요. 아줌마가 찾지 못해서 밤에도 해매고 다니는 애거든. 그러니까 혹시나 먹어서 물어봐요. 우리 강아지 찾았어요. 찾았어요. 아 찾았어요. 근데 이 강아지 너무 불쌍하다. 어떡하나. 콜리가 잘생겼는데 사실은 남 것입니다. 부대 완전 홍일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유기견 센터가 부대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먼 거리를 내가 또 직접 찾아와 가지고. 아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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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리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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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